아 자격증 시작하자 주경야독 주경야독 기능사도 주경야독 기사도 주경야독 기능장도 주경야독 기술사도 주경야독 자격증 주경야독으로 끝내자 이게 뭐라고? 네 번째 태양광 발전이 나와있네요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 에너지는 한번 보고요 자 그럼 이 발전의 단계부터 한번 쭉 한번 짚고 넘어가 보죠 발전 풍력이라는 게 뭐예요? 풍력 말 그대로 똑같죠? 풍! 바람 바람 에너지를 뭘로 이용하는 거예요? 전기 에너지 이 바람으로 뭔가를 돌리면 되겠죠? 회전자를 자 이런 놈을 돌려가지고 우리가 전기를 생성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풍력은 높은 곳에서 설치해야 되는 게 만약에 여기다 설치하면 우리가 뭘 해야 돼요? 타워가 있어야 되겠죠? 타워가 있고 회전자 여기서 자 여기에서 뭐 우리가 이게 돌아가죠? 그래서 돌아가면서 회전자가 있어야 되겠죠? 회전자가 있어야 될 것이고 발전기 통이 있어야 될 것이고 그래서 구성은 이렇게 됐다는 것만 우리가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특징이 있네요 자 모든 게 장단점이 있겠죠? 그럼 장점은 뭐예요? 자 여기에서 지금 얘기했듯이 이런 것들의 특징이 되겠죠? 자 연루비가 거의 뭐 바람이 오는 건데 뭐 연루비가 들어요? 별로 안 들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무인 사람 없이 그냥 한다는 거죠 인건비가 적게 들어가겠네요 자 그 두 번째 보면 바람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화석연료를 대응한다고 그랬죠? 자 이놈을 이루니까 석탄소기 원자력이 안 들어가죠? 거기에 대한 친환경적이고 이런 것들의 가격 경량도 확보할 수 있죠? 건설율 및 이것만 적어가지고 자 하니까 좀 싸지겠죠? 자 여기 이 설치 도피가 높이니까 어때요? 이 밑에는 뭘 경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게 또 단점이 또 있죠? 시끄러워요 그래서 인근 주민들과 마찰도 맞죠? 자 그리고 소음이 있고 또 기본적으로 바람을 전기로 이용한다고 그랬는데 바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있으나 뭐나죠 그래서 초속 4m 이 정도 이상 불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려지게 돌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수력 대부분의 우리가 수력은 물이 갖는 유치에너지 그래서 우에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 힘으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거죠 물이 갖는 유치에너지로 이놈을 기계적 에너지로 바꿔요 그 다음에 터빈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발전기 돌려서 우리가 전기를 생산하는 게 이놈을 전기적 에너지로 우리가 교환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수력발전 수력발전은 밑에 보면은 CO2 배출량이 있죠? 그래서 수력발전이 가장 적다는 거 CO2가 그거 하나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발전살비와 비교적 간단하여 단기간 건설이 가능하다고 그랬네요 그 다음에 수력발전의 가장 큰 장점은 피크시 그 피크 부하에 전원을 공급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거예요 왜 물만 있으면 이놈을 갖다가 유치에너지를 밑으로 바꿔서 기계적 에너지로 바로 바꿀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놈을 바꾸면 바로 전력이 생산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자 시간이 전기를 생산하는 시간이 자 다른 건 이렇게 빨리 못하죠 그죠 어떤 걸 가지고 이것도 바람이 있어야 되고 태양광도 이것도 빛이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빠른 시간에 못하죠 이런 것들 다 근데 얘는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효율이 굉장히 높고요 변환 효율이 그 다음에 수력발전은 종류가 있는데 종류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물을 이용하는 방식이 유입식 저수식 조정식 양수식 이런 것들이 있네요 구조는 수로땜땜수로식 낙차는 전학자 중낙차 고낙차 이런 것들이 있고요 물을 이용하는 방식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구조에 따른 방식 설비 용량에 따른 방식이 있네요 그래서 마이크로 히드로파워 있고 미니 히드로파워 있고 스몰 히드로파워가 있죠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요 낙차 이런 것들도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해양에너지가 있겠죠 해양에너지는 뭐예요? 바닷물을 이용하는 거예요 바닷물을 어떻게 이용하죠? 자 바닷물은 밀물과 썰물이 있죠 그래서 이 밀물과 썰물 조수간만 차가 큰 지역에서 우리가 그 물을 갖다가 이용하는 거죠 물이 움직임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바닷물이 움직임 그래서 이 놈의 종류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조력이 있겠네요 조력이 있고 또 파력이 있죠 조력 파력 그 다음에 조류 온도 이 네 가지는 꼭 기억해 두시고 이것들이 뭐 하는지만 우리가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조력이 뭐예요? 아까 말했던 조수간만 차죠 들어오는 물과 나가는 물 파도니까 뭐 파력이니까 파도겠죠 조류 자 바닷물도 흘러가죠 그래서 해류 그래서 해수 흐름이죠 흐름 해류라고도 하고 해수 흐름이라고도 하고 자 온도차는 자 바닷물을 표면 온도하고 자 밑에 온도하고는 온도차가 많이 나죠 자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지열 이거 뭐예요? 땅 속에 있는 우리가 열을 이용한다는 거죠 땅 속에 있는 열 자 지구 중심구 내핵은 몇 도라고 그랬어요? 3900도라고 그랬네요 그 다음에 외핵 우리가 내핵 외핵으로 구분했죠 이게 2500도 맨틀 지구 표면 틀에는 2000도 자 일반적으로 땅 속의 온도는 100미터 들어갈 때까지 몇 도씩 증가한다고 그래요 2.5도씩 증가한다고 나와있네요 그럼 2.5도씩 증가하면 이거 이용하는 거예요? 끄집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많이 쓰는 건 아닌데 일단 지열 발전이라는 것도 있고요